돈, 핸드폰 전부 압수하도록 할게요. 그때, 그때, 그때. 손 맞겠지, 근데? 얘들아! 다 씻어왔어. 뭐지? 우와! 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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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님이 여기 짱이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뭐야 여기 쓰는 거 뭐야? 일류로 서하세요 혹시 여기 시골사나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목소리 가르쳐요 손 떨지 말고 좀 떨게 하세요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터 직업을 지금 살았신지 얼마나 되셨죠? 4년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걸 살아온 지 4년? 1년 정도 되셨잖아요 사실 그 시간 동안 영상 촬영하고 찍고 한집하는 데만 바빠서 여러분들의 이제 중요한 시간들을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박두우 준비 박차 박자먹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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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현서 제1씨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 같네요 오늘은 무릎을 3년 3년 단절된 이분에서 평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다 구해서 쓰셔야 되고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지연만 해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짐부터 넣을까요, 그러면? 네, 짐을 이제 넣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궁이야? 이게 되는 거야? 어때, 시골 생활할 생각할 것 같아? 나는, 나는 누나가 운망이 있어. 우와! 오, 야 진짜 근데 진짜 그 속세가 없는 지금. 여기 심지어 정의장편도 없대. 너무 차가워. 이런데 아궁이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야, 좋다. 이게 뭐야? 아, 야 현서야 그런 거 좀 훔치려고 하지 말고. 현서야. 여기 서리하는 데 아니야. 오, 시골 냄새 나고. 야, 근데 여긴 높다. 아아. 잠깐만. 아아. 아아. 핸드폰과 지갑을 찾기 단순히 바꾸고 계시죠? 저희 여기 온 목적이 뭐라고 전화가시죠? 속살이 편한거죠. 여기서는 자극자 조선을 안 하셔야 해요. 돈, 핸드폰 전부 압수하도록 할게요. 어. 핸드폰 지갑 찾기 전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변에 연락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핸드폰 두 개네요. 하나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핸드폰. 그거 어떻게 쓴 거야. 그거는 매일 아침 9시에 1분씩 먹으면 안 돼요? 재식, 재식은 안 돼요. 광고도 드릴게요. 자, 이거 전부 제가 압수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거거든요. 지금 갖고 오신 캐리어 있죠? 여기 이제 속살 관련된 물건을 다 모두 다 제가 이제 뺄을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패션쇼. 한번 봅시다. 진짜 리얼로 봅시다. 얼마나 속세한.. 아 이거 너무 속세스러워요. 아니 이거 제가 아토피여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왜.. 왜 남의 집을.. 왜 우리 친구야. 친구야 앞으로 가지고 그러세요. 왜? 화장솜 위 앞에 모시다. 어.. 어.. 진짜 이 지랄네. 근데 이게 다 옷이어가지고. 여기 싹 다 옷이야? 응. 똑똑한 거 없나? 이렇게 안 해? 뭐야? 잠깐만요! 누가 다 압수 압수. 쓰러지 누러지.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단이 넘겨요. 아 팔아도록 할게요. 어 왜요? 이게 속살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관련된 물건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지금 먹어. 지금 먹어. 어? 지금 안 돼요. 주세요. 아 내 관심인데. 다 틀렸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없어요? 네.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우와. 뭐가 많긴 많다.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야 속세. 야 속세. 선생님. 속세. 속세 발견. 속세 발견. 속세 발견. 속세 발견. 속세. 제승 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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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라 노르라. 아니 아니 아니. 속세. 너 너무 속물스러워. 그 다음 내꺼야 너꺼야. 내꺼. 오 준비해가 안 나오던데. 아니 아니. 야 나 화장실도 갔다 올게. 형 어디가? 아 저기 저기지. 아 안 돼요. 안 돼요. 오인. 머리 안으로 이루어져요. 안 돼요. 안전한 거 한 번 더 자자 음 음 이렇게 가져갈게요 상관없는 물건 이제 생활하는데 아 이거 속세 속세 속세! 아니 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저희끼리 잘 나면 못 자 이거 속세 아니에요 이거? 이거 뺏어 주세요 명품 백 한 10만원 20만원 하지 않나? 아 뺏어요 뺏어요 아 야 이게 속세 아니야? 의료용 아니야 의료용? 야 나는 속세랑 평소에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와 근데 잠깐만 정재열 최신이 존나 이렇다 칫솔 두 개 가져왔어 와 개인적으로 존나 실망했어 나 지금 너한테 너 세수도 해? 야 바디 속 너 진짜 실망이다 왜 어떻게 울을 수가 있냐? 왜 이렇게 무지해요? 이 새끼 패티 왜 이렇게 화려해? 아 제가 곰 풀어둔 게 많아 나야 겉은 단정한데 속은 화려한다고 겉바속촉이네 나 여기도 온다 아 거기 내 방인데? 개인 집무실 아 내가 사상실이 필요해 아니 짜러 여기 내 개인 집무실로 써야돼 이거 야 너무 추우니까 일단 아고기 불부터 떼자 아고기 불 뗄 줄 알아? 아니 내가 또 해병대 출신이니까 내가 가서 해줄게 이거 어떻게 떼? 강렬 된 거야? 아니 뭐 시골에서 살아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 진짜 자야돼? 아고기 불 떼야돼 어떻게 해? 불은 어떻게 짚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굴 내가 떼우는 거 봐요 네 제가 해병대 때 이거 많이 했었어서 대충 알긴 하는데 우와 우와 이거 기술이네요 이거 보기는 쉬운데 그쵸? 네 오 연기 밑으로 내려오면 돼 밑으로 내려오면 돼 밑으로 내려오면 돼 이게 완전 개살마다 달라요 밑에 연기 안 와 여기 앉아있어 앉으면 안 와 연기 밑으로 연기 밑으로 whoever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목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이제 살짝 들어갈게요 살짝 들어갔어 넌 살짝 들어갈게요 너 지금 재밌지 이거 이거 말하나면 돼 도움만 원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리해요 원래? 그리고 요 근처에서 머위라고 그래요 머위 밖에서 따갖고 그냥 그대로 먹으라고요? 바깥에 막 널려있죠? 와 대박이다 그러면 된장국 끓이는 사람 둘, 머위따기 사람 둘을 해서 머위따기 그럼 저랑 제인은 여기서 아웃쿡 끓이고 있을게요 진짜 우리 여기서는 싸우지 말자 짜잉 웃음나물? 곰나물?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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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만, 이거, 이거는 왜, 왜, 왜 잠깐만, 이거, 이거는 왜, 왜, 왜 잠깐만, 이거 우리 건데 이건 PD 거예요 아니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야 방금 비켜 우리만 먹자 우리 셋만 먹자, 저기 아홉 땅 동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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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끓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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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어 빨리 빨리 끓어 자, 3개만 빨리 끓이자 내가 짱냇이 기어만 끓여도 돼? 그렇지, 하나면, 하나면 뜯고 하나면 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약이에요, 약 약이에요? 응 안 써 근데요? 아이씨 우리 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머리 여기 동물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멀리 갔어? 어, 멀리 갔어? 어, 어 오늘? 널린 게 나물이야, 이거 먹으면 된대 우리 자족, 자족했어요 야 너무, 너무 짱한데? PD님 좀 당황하신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더 해 오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먹으면 된대 그냥 아니, 가서 좀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쓸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어보고 그냥 조금 담아주고 바닥이 줬어? 응, 다 담았어 대박 바닥이 있다니까? 짱이지 야, 가고 그러면 현재랑 좀 더 담아 이거 좀 많이 담아 PD, PD 못 가해서 담아서 담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기, 가자, 가자 여기 붙여서 그냥 이쁜거 와봐 아, 이거 뭐가 들어가니까 이리 숯 따로 가는 거야? 머리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숯 따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진짜 뜯어먹으면 내가 짱밟게 진짜 잘 끓이거든 근데 좀 빨리 끓여야 될 거 같은데 야, 이게 자연히 이게 좋다 진짜 좋네 이거 다 서울에서 사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다 쑥쑥쑥 쑥에 둥 쑥 맞겠지, 근데? 쑥 맞아 맞아? 어딨어? 캐럿 캐럿 아까? 쑥 쑥 맞아요 쑥 나 오늘만 해드리는 건가? 아, 앞접시 빨리 세게 비싸야? 네 오케이 야,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길바닥에 있는 걸 먹냐 응 아, 씨 아, 씨 야, 앉아 앉아 대박 진짜 맛있어 예쁘게 잘 먹으면 저녁 맛있다요? 저세야 맛있어 빨리 먹어, 빨리 소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하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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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오면 끝이야. 야, 머위, 머위. 어,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먹어, 빨리 뭐 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머위 땄어. 뭐 해. 빨리 emergen알 해. 머이 머이 얘들아 머이 받았다? 머이 먹자 뱉어 뱉어 이게 머이야? 뱉어 음 먹어보자 맛있겠고 야 이게 된장이 지대로다 야 너 왜 설거지를 안 해? 저거 다 데친 거야 이게 다 데친 거야 아니 저거 설거지를 안 해 먹어야 되니까 아니 안 끓이고 그랬어 아니 끓일 수가 없다고 물을 끓이고 데치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보다 먹으려고 설거지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아직 기대 안 찢어왔잖아 야 짜파이팅 먹었네 왜 아니랜 아니 아니랜니까 진짜 비디님 아니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야 이 한 번도 먹은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너네 그렇게 왜 저래? 선달부터는 싫어하는 거 아니야? 팥도 안 먹었어요 김이 형 조윤이 형 있었지? 물어봐봐 다 같이 먹었네 서럽다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미치겠네 왜 왜 와 얘 쌍 소리네 뭔데 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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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야옹이 사유 야 이거 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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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됐어 정확히 오늘 끓인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뒤집어 고파야 될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우리 진짜 먹은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 추라고? 추래 그러면은 고양이가 젓가락 써? 아니 와 씨 나 추루란다 야 끝까지는 하지 좀 치웠지 난 추루랄 아 아니 여기 여기 야옹이 갈래기 이름이 갈래기래 갈래기 추래 어 추바 아 괜찮아 나 배고프다 음 음 삼겹찜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지 아우 맛있지 아우 맛있지 아우 맛있다 야 범바 맛있어? 먹으러 한 대? 아우개 맛있네 야 전쟁 컴포지에 어쨌든 오늘은 아니 누가 전쟁 컴포지에 어쨌든 아니라니까 왜 내 눈을 자꾸 못 봐 아니라니까 우진이 우진이 우진국물 한 번 먹어봐 다 먹었어 아 진짜 파일 위로 한 번 먹어봐 한입만 아니 뿌리꺼잖아 나 안풀게 진짜로 안풀게 진짜 한 번 믿어 친구야 먹어보자 친구야 동치미 한 번 먹어보자 오 아 나 진짜 이거 주려고 그런거야 안풀게 아 저기 가위바위보에 한번 다 사려줄게 가위바위보기